어제까지 절친이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힘이 됩니다. 오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말이다.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얻은 난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고 난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을 당해 힘이 됩니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목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라 힘이 듭니다. 칭찬을 구걸하려 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허풍을 부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사람들을 기만하려 든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별다른 노력 없이 편습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일 것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 말고 허풍은 더욱 떨지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 대해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항상 자신 있는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 힘이 듭니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가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혀를 마구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하여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할 뿐더러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혀를 잘 다스려라.